안녕하세요 지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서입니다 오늘 저희가 치킨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치킨인가요? 지금 저희 네넷치킨에서 시켰구요 이거는 핫쇼킹치킨이고 이거는 크리미언치킨 양파 이따 뿌려서 먹을거에요 핫쇼킹 반 크리미언 반 준비했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니언 양파를 넣어서 양파를 따로 준비해주셨어요 소스랑 소스랑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뿌려주세요 아 맛있겠다 양파가 되게 좋아요 저도 양파가 되게 맛있는데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뭐부터 먹어볼까요 매운거 잘 드시나요? 저 매운거 잘 먹었는데 요즘도 꼭 샀어요 멤버들이 매운거 좋아해서 막 탁바리 하시쇼킹? 하시쇼킹인가? 쇼킹하시쇼킹 이게 진짜 맵다고 그러더라구요 음 음 음 음 진짜한데? 별로 맵지않아 쇼킹 핫 별로 저는 그렇게 맵지않아 아직까지 괜찮은거 같아요 어니언이랑 진짜 맛있어요 저희 둘다 왼손잡이네요 이번에는 양파랑 같이 먹어야 돼요 양파랑 같이 먹어야 돼요 양파랑 같이 먹어야 돼요 잘 드시네요 음 맛있어 어제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안되셨어요 소스 맛 가지고 있었더라구요 맛있어 소스 진짜 맛있다 음 근데 소스가 양이 좀 적어 음 맞아요 치킨에 비해서 소스가 음 근데 매운 떡을 했는데 별로 맵지않아 우선서 먹으니까 떡볶이 올라왔어요 연달아 먹으면 좋겠는데 이걸로 매운거 먹고 이걸로 딱 잡아준거 응 음 음 근데 요즘은 청양고추를 많이 먹어요 맞아요 청양고추를 너무 맛있어 뭐든지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안 매워요? 조금 살짝 올라오는 느낌인데 괜찮아요 근데 원래 매운게 저도 어렸을때 잘 못먹었거든요 먹을수록 매운거 많이 먹다보면 늘어요 맞아요 전전한데서 이거 진짜 옛날에 신라면 너무 먹었네요 형? 네 라면은 어떤거죠? 어 요즘에 너구리에 버텨어요 음 너구리 맛있다 음 어떤거죠? 아니 너구리도 맛있다 맛있다 양파도 맛있어 어떤게 좋아요? 저는 둘 다 괜찮은데 뭔가 어니언이니까 이런것도 아쉽게 같이 먹으면 궁합이 같은거같아요 평소에 원래 좋아하는 치킨이 있어요 저는 그냥 양념치킨 일반? 브랜드나 이런거 어디 음 저는 양많은거 진짜 좋아해가지고 호식이 음 왜 그러세요? 너무 좋아 괜찮은가? 음 음 음 어 갑자기 막 확 올라오네 그래요? 네 콜라 좀 하실래요? 네 저는 별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하셨어요? 뭐하셨어요? 갯집사 이제 방송하고 모니터하고 양념을 좀 치웠어 맛있어 네네티치킨이 아니 네네티치킨이 네네티치킨이 양이 남대만이 좀 많잖아 저는 원래 치킨이 옛날에 방송할때 먹방 많이 먹방은 아닌거 같긴 했는데 남겨갖고 다음날 있잖아요 매운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볶음밥 해먹는게 맛있어 음 아 쪼가갖고 쪼시는거 아니고 쪼시는거 아니고 쪼시만 쪼시만 청양고 좀 넣은 다음에 비벼 아유 볶음밥하면 맛있다고 맛있다고 맛있겠네 쪼시지 쪼시지 쪼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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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쪼시는게 쪼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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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거 이게 매워 이게 좀 더 남았네 근데 저도 먹으니까 조금씩 매워지고 있어 얼굴이 좀 달아오르는거 같네요 땀이 땀이 막 낫네 땀이 많아가지고 근데 매운거를 먹으면 가끔 스트레스가 풀려서 먹는 사람도 있어 근데 멤버들은 다 어디갔나 모르겠어요 저 아까 낮잠졌는데 일어나기 거품였더라구요 저는 오늘 일이 있어서 나갔다 하는데 없더라구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? 상욱이 형 전화 한번 해볼까요? 전화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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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소에 전화를 자주 왔나나? 자주 하죠 아 진짜? 안 맞... 안 맞... 컬러링졌네요 안 맞... 왜 안 맞죠? 아직도 잘 모르겠어 전화 안 받나요? 안 받네요 한번 더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받을 때 까지 이번에도 안 봤진 않겠다 네 여보세요 네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나요 어디 가셨어요 나 잠깐 카페에 왔어요 혼자 왜 카페에 왔어요 지금 유튜브 촬영 중이에요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인사 좀 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지금 월드 시청자 여러분 네 곧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언제 들어오실 거예요 저 오늘 안 들어갑니다 이거 위험받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집에 잠깐 간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전화 연결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모르는 거야 전화 시도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 시도해 볼게요 어떻게 하나도 안 들으세요 안녕하세요. 형 어디세요? 네. 저 지금 가족들하고 엔지카라마완스입니다.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. 인사 한번 해주세요. 네. 엔지크쿠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짧으시네요. 네. 가족들 만나요? 뭐 드시고 계신가요? 지금 삼겹파랑 파도 여기 있습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만 해주세요. 여러분 지구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많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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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러요? 네. 배불러요? 네. 배불러요. 네. 배불러요. 네. 저희 오늘 핫쇼킹반. 아니. 쇼킹핫반. 네. 쇼킹핫반. 하부링. 하... 뭐죠? 까먹었어요. 쇼킹핫반. 크리미엄반. 네. 순살로 해서 먹어봤어요. 아 왜 이렇게 매워건데? 아까는 안먹는데. 근데. 왜 어지럽지? 매운거 먹으면 막 그러죠. 오늘 어떠셨어요? 밥은? 매워. 매워요. 매워요? 안돼. 이거 진짜 맵네요. 제가 시간이 좀 없는 편이에요.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영상 남겨드릴테니까요. 여러분들. 잘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즐겁을 때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